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LF라는 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6년도죠. 그리고 LG 상사로부터 분할돼서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회사인데요. 주로 기성복에 대한 생산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특히 LF푸드라든가 LF코프, LF패션 등을 연결, 종속 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LF의 1분기 우리가 매출을 좀 확인해 보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11.1% 그리고 12.4% 증가한 매출액 4,425억 그리고 영업이익 30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상반기에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코람코 자산신탁의 영업이익이 약 500억 원에 달하면서 회사 실적을 좀 견인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기저 부담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람코의 실적이 안정적인 것으로 현재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LF 집중해야 될 것 당연하게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이 패션 업종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그중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LF를 보는 게 이 중장, 중장년층 이 패션 브랜드죠. 뭐 닥스라든가 펜시스라든가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고요. 종속 회사를 통해 지금 뭐 식재 유통업을 전개하고 있어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확실하게 실적적으로 우리가 이 쇠를 받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해, 파리, 밀라노, 그리고 뉴욕의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닥스, 마에스트로, 그리고 헤지스, 라프마, 디스튜어트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좀 알만한 이런 브랜드들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단가 차이로 인해서 보통 봄, 여름 시즌보다는 가을, 겨울 시즌 매출 비중이 좀 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겨울 매출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코람코,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서 동사가 2018년에 인수했던 코람코 자산신탁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탄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리츠 관련 업계가 또 호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 가치가 좀 더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LF가 우리가 패션, 엘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패션 회사로만 기억할 게 아니라 패션, 식재, 부동산까지, 부동산 신탁으로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주요 사업 부분별로 가치가 주가에 충분히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 부분이 고르게 지금 회복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탄탄한 이 재무구조 역시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금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이 기업의 가치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LF를 좀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19,300원인데요. 최근에 지금 며칠 동안 일봉상 조금 올랐다고 해서 한 1,000원, 2,000원 이렇게 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는 2만 2,000원을 전고점이죠. 2만 2,000원을 잡아왔지만 올해 오히려 탄력을 받으면서 좀 중기 목표가 2만 7,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만 9,000원을 중심으로 내가 1만 9,000원 이하로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 추천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만 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 주로는 LF에 대한 전략 확인을 받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